짜잔 오늘 적분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쉬울지 예측이 가능하시죠? 자 오늘 일단은 우리가 미분이 뭐고 왜 필요해서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실제로 X의 증분 그 다음에 Y의 증분 이 기울기가 그 의미이고 그것만 포착하면은 이제 몇 가지 문제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조작하는 거 이런 거는 쭉 진짜 그 어 조금만 연습하면 몸에 그냥 붙거든요 근데 그거에 반대가 이제 적분인데 적분은 일단 뭐 뭐 있을까요? 부정적분 정적분 이런 거 배우죠? 그 다음에 적분에서도 당연히 뭐 이제 마치 물리학 비슷하게 요건 다 시간에 대한 걸로 지금 각각 다 시간에 대한 걸로 나와 있죠? 그런 것까지 나올 텐데 그 중에서 그 하나 좀 이렇게 꼭 집어서 제가 하고 싶은 거를 그냥 쉽게 이렇게 이해해 보기 위해서 요것만 딱 그려놨습니다 뭐냐면 제목은 K가 0일 때랑 K가 1일 때랑 어떻게 같을 수가 있느냐 응? 수학을 아는데 우리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수학 일단 적분 중에서 부정적분은 미분할 때 미분할 때 이제 그 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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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이 있잖아요 떨어뜨리는 거 적분은 반대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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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준 다음에 그 부정적분의 경우는 더하기 이렇게 C로 이제 뭐 상수만 추가해 주죠 왜냐하면은 그것도 이제 교과서에 설명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근데 만약에 그 어떤 특정한 위치에서 어떤 특정한 함수값 하나만 알면은 무조건 C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요렇게 한 거를 이렇게 바꾸고 요 왔다 갔다 하는 걸로 하는 게 있는가 하면은 구분구조법으로 시작을 해 가지고 정적분도 있어요 정적분은 구체적으로 B에서 A 까지 특정한 구간을 적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미분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미분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였냐면 기울기 였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쬐깍 쬐깍 2초가 갔는데 1m 2m 갔으면은 요 기울기는 1위잖아 그러면은 요 함수는 그냥 뭐 그냥 y이꼬르 x 이런 함수의 그래프하고 똑같은 함수예요 이게 지금 t하고 x인 것만 차이인 거지 그죠 근데 이 기울기는 뭐라고 1이죠 그럼 미분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가시죠 근데 요거를 적분하면 요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직관적으로 일단 이해가 가야 되는데 왜냐면은 적분이면은 요기 있는 거 요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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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을 때 더하면은 요만큼이 돼 여기까지 다 더하면 뭐가 되죠 여기까지 다 더하면은 1 곱하기 2 직사각형이니까 그럼 요기 2 곱하기 2 에다가 2분의 1을 더하면은 요 넓이 삼각형 넓이 요기 요기를 쫙 더해 가면은 이런 그래프가 나오죠 지금 이 색깔이 있는 거는 다른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역연산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래프상으로는 기울기가 이렇게 되고 요거를 아래를 적분해 주면 만약에 이 색깔을 요기에 넣어가지고 적분해 주면은 딱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런 건 상관이 없어요 요런 거는 요런 거는 예를 들어서 어 K를 0부터 시작하건 K를 1부터 시작하건 나눈 다음에 이 막대기 그래프 같은 막대 그래프 같은 거를 다 다 더해주면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요런 것도 적분이 가능하겠죠 이런 것도 만약에 적분을 이제 T랑 X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만약에 속도 혹은 가속도 아니면 그냥 어떤 일반적인 그 미적분에서의 그래프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된 걸 접근하면은 이 밑에를 접근하는 거잖아요 밑에를 접근하는 거잖아요 밑에를 이렇게 그 하면은 요 요 정확히 요 값이 정적분 값이 될 거예요 그죠 지금 요기 경우라면은 2 곱하기 2 2분의 1에다가 4를 곱하니까 2가 되죠 여기가 근데 제가 이제 제목에다 쓸 건데 이 이렇게 인테그럴 해가지고 하는 값이 k는 0부터 해서 n-1까지 하기도 하고 1부터 해서 n까지 하기도 해 이거 뭔지 아셔야 되는데 지금 이거 지금 그 처음 미분 배우시는 분이나 미분 배우기 전에 분들이 지금 들으시긴 어려울 것 같고 이를테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처음 미분 배우신 분이나 옛 기억을 회상하시는 그래도 이 어 미적분이 이게 뭐지 다시 한번 이렇게 천천히 살펴보시는 분들 이거를 수학적으로 0일 때랑 1일 때랑 똑같다라고 하는 걸 증명을 일단 먼저 해볼게요 제가 자 여기가 b는 2겠네 그리고 a 값은 0이겠네 그죠 그러면은 이 2를 n으로 나누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극단적으로 n을 2로 나누어 그러면 보세요 0부터 시작했을 때는 0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 값은 1이니깐 이만큼 1이 나와 근데 만약에 1부터 시작하면은 1짜리를 기준으로 요만큼이 나와 그죠 그 다음에 2짜리를 기준으로 요만큼이 나와 요만큼이 나오는 건데 제가 지금 6이하고 차이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0으로 했을 때 하고 1로 했을 때 하고 이 빗금친 만큼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막대 그래프니까 6이랑 이렇게 된 거랑 있을 거 아니야 근데 0부터 했을 때랑 1부터 했을 때랑은 하나는 그래프가 요것만 나오고 하나는 요렇게 요렇게 하면은 너비 차이가 2나 납니다 2나 그죠 야 왜 이거 안 맞냐 맞아라 어 갑자기 안 맞네 아 죄송합니다 안 맞을 리가 없는데 제가 손으로 뭐 하려고 하다 하다보면 맞겠죠 어 일단 설명을 좀 하면서 할게요 근데 이 수학적으로는 이걸 어떻게 증명하면은 수학책에 아 나왔다 k는 1일 때 1로 시작하는 거랑 k는 0으로 시작할 때랑 같다 그 다음에 밑에 설명이 있거나 이런 걸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교과서에도 아마 나올 간단하게 나올 거고 아니면은 조금 뭐 여러분들이 보는 참고서 뭐 다 나옵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 그 이공개 쪽으로 진학을 해도 이런 거에 대해서 처음에 어 막 그 자세히 막 배웁니다 그때는 이제 뭐 뭐 입실론 값이 어떻게 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배우는데 그 내용은 간단해요 뭐냐면은 자 지금 요 아래쪽 요 변이 b분의 a를 n으로 나눈 값이죠 2면은 b가 1이 될 거고 4면은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높이는 0에서부터 시작한 높이면 0이고 1에서부터 시작한 높이면 이만큼 이만큼 될 거에요 그죠? 근데 잘 보십시오 0에서 시작한 거랑 1에서 시작한 거랑 그 차이 그 차이 면적의 차이는 정확히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을 더하는 것 그러면은 x축 쪽으로 정렬시켜 보세요 정확히 맨 끝 값이 sb일 거 아닙니까 sb하고 n분의 ab라고 하는 밑에 축 이 밑변하고 이 fb라고 하는 이 저 세로축 변 의 곱 이만큼이나 차이가 많이 나는데 k0이랑 k1이랑 같다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왜 같을까 왜 같을까 n이 무한대일 때는 이거랑 이거랑 곱해서 쭉 하나 막대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막대기는 무조건 이만큼이 나와요 그러나 이 막대기에서 n이 무한대면 여기가 0으로 점점 갈 거 아니에요 0으로 점점 가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무한대가 되면은 이게 0으로 점점 가는 거야 그럼 0이라고 치는 거야 이거랑 이거랑 곱하면은 이게 무한대면은 0으로 치잖아요 극한에서 n이 밑에 들어가 있고 n이 무한대면은 0이 되어버리잖아요 n제곱이 밑에 들어가 있고 위에 무슨 3n이 있어도 그냥 0이 되어버리잖아요 n이 있고 위에 3n이 있으면 무한대가 되면은 3이 되어버리잖아요 어렵나 쉬운데 분명 쉬운데 자 근데 이렇게 그 하는 게 수학적으로 이미 제가 미분할 때 무한소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0이면서 0은 아니고 근데 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하고 얘기를 했었죠 이것도 이제 무한대가 되잖아요 무한대라고 하는 개념이나 무한소라고 하는 개념이나 다 정말 관념적인 개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념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언어를 정합성 있게 구성해서 써서 어 실제 세상을 설명하거나 또 응용해서 뭔가 기술을 발달시키는데 그 언어가 어 기능을 하면은 우리가 이 수학을 쓰는 거죠 이 언어를 자 보세요 n이 이걸 무한하게 나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0에서 0에서 2까지 만약에 이게 2m라면 이걸 무한하게 나눌 수 있어요 칼 진짜 좋은 거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리사처럼 불가능한데 근데 불가능하지만 관념 속에선 가능하죠 점이라고 하는 수학에서 점이라고 하는 게 정의가 뭐예요 위치만 있다 위치만 있어야 돼 근데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간다고 하면은 결국은 각 점 위치만 있는 건 무한대로이지 왜 부피나 뭐 이런 게 없으니까 당연히 무한대로 가능한 거예요 관념상으로 그러면은 이 막대 그래프처럼 생긴 게 각각 점에서 막대 그래프를 그리면은 선으로 나옵니다 이해가시죠 그 선으로 나오면 k가 0일 때랑 k가 1일 때랑 무조건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으로 쫙 올라가 있는 막대기를 이쪽에서 보는 거랑 이쪽에서 보는 거랑 높이가 어때요 k0에서 보는 거랑 k1에서 보는 거랑 정확히 똑같다는 거예요 정확히 똑같다는 거예요 점에서 출발한 선은 적분을 해도 k가 0일 때와 k가 1일 때가 정확히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적분해서 뭐 실제로 이런 개념 가지고 어렵게 나오고 그런 문제도 나올 수 있죠 0하고 1차에 근데 그건 기술적으로 식을 좀 이렇게 만져주는 그 정도의 어려움으로 나오는 거지 지금 같은 개념상의 그 어려움 개념상 우리가 이걸 확실하게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이런 거 가지고 고등학교 수학에서 내지는 않죠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기껏해야 이 부정적분 이 부정적분에서 이를테면은 부정적분은 어쨌든 b에서 a 까지를 이렇게 인테그를 한 건데 위쪽에 x를 넣으면 x를 넣는 경우에는 이게 어차피 미분했을 때 다시 fx 값이 나오게 되는 그런 성질을 이용해서 식을 몇 개를 꼬아 놓은 다음에 미분을 하도록 그 유도하는 이렇게 해서 실제로는 뭐 그냥 연립방정식 트는 거나 똑같은 그런 거 부정적분에서는 그 정도 나올 수 있겠죠 아 저 저 정적분에서는 부정적분은 쉽고 그냥 그 어차피 조건을 줘서 그 c 값을 정해 줘버릴 거니까 그런데 정적분 같은 경우에는 정적분의 개념 중에서 b가 아닌 x를 넣음으로 해서 이 함수를 조금 꼬아 놓을 수는 있겠지 그러나 그건 본질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이 정도까지는 훈련해놔 이 정도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조금 더 생각을 하고 궁금증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뭐 학생 혹은 졸업하고 뭐 사회생활하고 이제 어 인생의 황혼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게 그래도 야 이런게 뭐지 라고 들으시는 분이라면 나는 부정적분에서 가장 희한하게 생각해야만 하는 것은 k가 0부터 시작할 때랑 k가 1부터 시작할 때랑 어떻게 값이 갔냐 이거야 그려보면 그려보면 0으로 시작할 때 1로 시작할 때 처음부터 다른데 그래서 이 다른 값들이 이렇게 큰데 그래서 n분의 b-a fb 곱하면 이런 큰 막대기가 형성이 되지만 한 점일 때는 선비 선 비슷하게 나와 부피가 없네 0입니다 0 제가 미분에서 이 x증분 0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라고 했던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0인 겁니다 그런데 그 0인 상태에 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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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들을 면적으로 지급했을 때 약간 수학이라고 하는게 웃긴거지 사실 광자도 그래요 물리학에서 광자도 질량이 0이지만 완전히 0이면 안돼 그건 뭐 물론 질량 얘기는 아니고 운동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수학에서도 이게 n이 무한대일 때 결국 위가 뭐가 됐어도 아무리 큰 수라고 해도 0으로 처리가 되는 그 이유는 바로 한 점에서부터 출발한 출발한 그 적분이기 때문에 구분구적법에서 점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면은 이 점으로부터 시작해서 올라간 곳은 왼쪽에서 볼 때나 오른쪽에서 볼 때는 높이가 같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적분값으로 면적으로 환산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개념적으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이런 걸 처리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정확히 K0과 K1 어디에서 시작해도 똑같습니다 그림만 쉽고 내용은 어려운 것 같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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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